어? 참 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더니 차라리 리스타트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예! 리스타트를 하도록 하죠 로드레스 체크포인트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그래픽카드와 관련해서 드라이버의 업데이트가 지금 현재 이 메트로 2033과 관련해서 최신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댓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직접 포럼 포럼이라고 하긴 뭐하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황을, 죄송합니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요 예, 지금 결과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롤백을 해서 드라이버를 이전 버전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이제는 문제없는 희망사항이지만 문제없는 그래픽과 관련해서 깔끔한 진행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해서는 게임플레이에 대해서는 몰아 못하겠고요 게임플레이에 대해서는 몰아 못하겠고요 들켰나? 제발 에이, 정말이지? 너무하네 칼 던져봤자 의미가 없고 에이, 너희도 먹어라 수아우 오케이 이 정도 위치해서 지금 제가 고지대를 차지하고 있죠 고위, 고지대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네, 쉬워 이 뒤에 숨어있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불빛 따라 쏬더니 맞춘 것 같네요 됐나? 오케이 최소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지? 딱 봐도 무슨 비밀 아이템이 있는 아니면 잠입해서 들어갈 때 요기를 통해서 오우 잠입을 할 때 요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잡았나? 이 이름은 뭐지? 하 시체가 하나 더 있던 건지 아니면 위에 있던 사람의 아이템을 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유, 당황스럽네 체크포인트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우, 뭐야 이거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아아 다시 만나는구나 공기총 여기까지 조용히 들어온 다음에 이걸 통해서 스나이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원래라면 그래픽 카드 때문에 한두 개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네요 머리를 돌리렴 헤이 헤이 불빛 나이스 헬멧 같은 거 끼고 있었나봐요 안 죽었어요 됐스 어우 어두컴컴해가지고 메트로의 맛 재미가 바로 어두컴컴한 거 있다지만 그만 어울리지 않게 뭐하는 짓이야 빨간색까지 이제는 공기를 모으면 으악 하는 거군요 아 경고 경고 같은 거 뜨고 있고 음 그렇죠 일단 아이템 다 모으고요 불 켜도록 하죠 불이 이게 약한가 아니면 다시 좋아 이정도는 돼야지 확실히 지하 입구를 통해서 잠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맞네요 아 자 누군 또 모으지 눈 열리고 음 오우C 저기 있다 오우 무슨 잔고가 로마 병사야? 뭐야 마이팟 아우 헤드샷을 들어야 돼 아아 공 힘이 없을텐데 아직 힘 많구나 됐다 어이구 맞추기 힘드네 총알 거의 다 써버렸네요 노트같은거 없나? 칼 오우씨 자 샷을 돌리면 돼 아우 AI 멍청해져가지고 잠시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때 머리 헬멧 날라갔고 끝 2033에 비해서 몬스터라고 할 순 없겠지만 상대팀이 훨씬 더 강력한 방어구를 끼고 있다 보니까 당황스럽네 뭐야 오케이 어디로 이제 가면 되지 어 뭔지 모르는데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아요 다시 H2O H2O라니? 아니 H2O가 아니죠 H2O2 흠 켜져있는거에서 꺼져있는걸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지? 하 낚시 오우씨 갓댐잇 아무런 보호보도 끼지 뭐야 병사같지도 않은 사람이 자 노트 보자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메트로는 지속적인 평화를 본 적이 없어 연합된 행정부는 몇 년간 몇 년만 지속될 뿐이었고 이전 세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제 알아서 무너져 내렸다 음 어 그래서 러시아는 더이상 이제 재속에서부터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적자 적자 생존 음 강자 강력 강력 아 갑자기 뭐라 해야돼 이걸 어쩌거나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해야되는 그런 시대고 역들은 이제 도시국가로 변하면서 어제 주변에 있던 이웃들은 이제 적들로 변했다 메트로에서의 생존은 다툼 공기와 음식 그리고 조그만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을 위한 다툼 을 의미했고 어 심판의 날로부터 생존했었던 200,000 얼마야 그러면은 20만명? 맞나? 20만명이 맞을 것 같아요 20만명이 20만명 중에서 어 4분의 1조차 살아남지 못했다 오늘날까지 한사 빨간 적색줄 그리고 라이치 니이치 이제 굉장히 강력해졌고 다른 애들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음 These are 20 years of bloodshed at the final dawn 음 하지만 지금 20년동안 한번도 그 싸움이 메트로 전체에 퍼진 적은 없었는데 우리의 조그만한 메트로 이 지하세계가 새로운 마지막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우 번역조차 엄청 느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또한 굉장히 상투적인 말인 것 같아서 흠 흠 흥미진진하진 못했던 것 같네요 야 뭐지 이게? 오케이 에너지가 돌려지는 거고 이거는 이 엘리베이터는 상관이 없고 보자 보자 아 아 뭐지? 아하 함정이었구나 어 적색줄에 적색줄에서의 그 스파이를 잡았는데 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어딜 건네여 또 뭐 아하 오케이 세이빙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길은 맞는데 아 여기구나 위대한 제국 위대한 제국 어 에 이름에 따라 에 명으로 너는 첩보의 스파이 짓으로 인해서 범죄 그 유죄로 인정받았고 입닥쳐 어 뭐라는건지 모르겠네 입닥쳐 나치들 우리의 날이 올 것이다 기억해라 헬로 지금 칼질할 동안은 무적상태 아 빨리 살려줘야되겠죠 아 어떻게 오케이 응? 안돼 오케이 여기가서 경보 경보 취미자들이 왔다 아 또 또 또 또 창녀의 머리를 가져와라 암 예 욕하고 있는거구요 오케이 뛰어뛰뛰뛰뛰뛰뛰어 워 이거 뭐야 아 문 닫히는데 갇힐 뻔 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